안녕하세요. 마플라 여러분, 장민입니다. 나는 매일 베풀기만 하고, 주기만 하고,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고, 희생하고 하는데 사람들은 나한테 고마워하지도 않고, 돌려주지도 않고, 그럴 때마다 서운하고, 원망스럽고, 계속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우리가 무언가를 베풀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면에서 내가 왜 이것을 하는가를 내가 인지하는 게 중요한 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인간관계에서 무언가를 주고받는 거 굉장히 흔하잖아요. 정말 사소한 것부터 굉장히 커다란 것까지 그게 마음이든, 배려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주고받는 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역학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무언가를 주고 있는가를 인지해야만 건강한 관계를 이어갈 수가 있어요. 저는 희생하는 마음과 헌신하는 마음을 조금 다르게 구분해서 보는 편이에요. 헌신하는 마음은 조건이 없고, 희생하는 마음은 항상 조건이 따릅니다. 대부분의 우리들이 희생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사는 건데요. 헌신하는 마음에는 조건이 없어요. 헌신을 할 땐 상대방과 나의 분리를 크게 느끼지 않아요. 상대를 나와 같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베풀었을 때 상대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상대의 행복에 공감을 해요. 상대의 행복이 내 행복처럼 느껴지니까 나의 어떤 부분을 포기하거나 절충해서라도 베풀고 싶은 것이죠. 사랑하는 관계에선 상대가 나와 하나라는 걸 느끼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이런 헌신의 자리에서 베풀음을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죠. 가장 큰 예가 엄마가 자식에게 베풀 때 자식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 그게 나의 행복이라고 느껴지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들은 이걸 하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물론 엄마들도 애고에 사로잡히면 보상심리를 느낄 수 있지만요. 희생하는 마음은 항상 조건부입니다. 무언가를 주면서도 돌려받을 걸 생각하고 있어요. 원래 주고 받아야 하는 거잖아 라고 믿고 있어요. 이런 믿음은 굉장히 깊은 곳에 있어서 내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모르고 괴로운 거고요. 아니에요. 전 줄 땐 진짜 보상심리 없이 줬어요. 근데 뭔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돌려달라는 게 아니라 고맙다는 말조차 고맙다는 마음조차 하지 않고 갖지 않는 것 그게 괘씸하고 복장이 터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애초에 내가 보상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신 거예요. 그것을 내어줄 때 나한테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혹은 고맙다는 표현을 하는 것 그것도 돌려받고 싶은 겁니다. 애초에 주고자 하는 마음이 100%가 아니었던 거죠. 서운할 수 있습니다. 서운한 거 괜찮아요. 얼마든지 서운할 수 있어요. 상대가 미울 수도 있어요. 잘못된 거 없어요. 서운하고 미우면 어때요. 근데 언제나 그렇듯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기대했는지 그걸 파악해서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지 상대가 얼마나 날 사랑하지 않으며 얼마나 배음망덕하고 얼마나 비도덕적인지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따져서 뭐 하나요? 서운함이 풀리나요? 원망이 사라지나요? 내가 발전하나요? 아무에게도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무엇을 기대했지? 내가 왜 서운하지? 나는 왜 이것을 기대하지? 이것들을 알게 되면 내 인생이 편안해지는 것이죠. 돌려받을 생각, 인정받을 생각 없이 베풀거나 내가 돌려받고 싶은 게 무엇이길래 이걸 베풀고 있는가를 알고 베푸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되게 착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을 수도 있고요. 나는 굉장히 희생할 줄 아는 이타적인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을 수도 있고요. 나는 굉장히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라는 인정이 받고 싶을 수도 있고요. 이 만족감을 통해서 무의식의 결핍을 채우려는 건데요. 내가 착한 사람이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고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도 함께 갖고 있겠죠. 그런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만이 가치가 있다는 잘못된 믿음도 갖고 있겠죠. 착한 사람, 희생하는 사람, 인내심이 강한 사람, 기타 등등 내가 베풀 때 어떤 인정을 받고 싶은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고 어떤 사람으로 나 스스로 느끼고 싶은가 그런 사람일 때 비로소 멋진 사람이라는 나의 잘못된, 한정된 믿음이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 믿음이 사실이 아니라 나의 믿음일 뿐이라는 것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보다 착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 나보다 희생하지 않는 사람 나보다 참을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다 꼴보기가 싫고 비판하고 싶고 깎아내리고 싶습니다. 왜? 나는 이런 사람이려고 억지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라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내가 버림받을 것 같고 사랑받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은 노력하지 않지? 근데 나보다 편해 보이네? 나보다 사랑받는 것 같네? 꼴보기 싫어. 이러면 욕하고 싶어지죠. 결국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80, 90% 해결됩니다. 상대를 욕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괜찮아요. 그런 생각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그러나 그걸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불덩이를 이렇게 손에 쥐고 손이 타들어가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불덩이를 던져서 그래? 그래서 내가 타들어가고 있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불덩이 저 사람이 던질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안 받으면 되죠. 근데 내가 그걸 붙들고 내 손에 화상을 입히고 있는 거잖아요. 뜨겁다고 울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그리고 애초에 나는 상대방만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는 거를 꼭꼭꼭 인지하셔야 돼요. 헌신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희생의 자리에서 조건부적으로 베풀만 했다면 그 사람만을 위해서 내가 너무 착해서 베푼 게 아니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착한 사람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 모두 착할 때도 있고 안 착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죠. 정말 상대만을 위해서 상대의 행복이 내 행복처럼 느껴져서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임을 그 사람과 나 자신에게 증명하고 싶어서 준 것이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착한 사람임을, 희생하는 사람임을, 인내심이 강한 사람임을, 이타적인 사람임을, 기타 등등 어떤 사람임을 그 사람과 나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베풀물 해놓고 그걸 내가 알지 못하니, 깊은 곳에 있으니까 알아차리지 못하니 왜 저 사람 나한테 고마워하지 않지? 왜 내가 이만큼 줬는데 이만큼밖에 돌려주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누가 가장 괴로울까요? 애초에 나는 인정이 받고 싶어서 베풀물 한 것인데 조건적인 베풀물 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고 내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가 없어서 자꾸 조건적인 베풀물 하면서 위안을 삼아야 되고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스스로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해서 베풀물 해놓고 왜 고맙다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왜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돌려주지 않느냐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라고 이 패턴을 반복하면 누가 가장 괴로울까요? 내가 조건적인 베풀을 하지 않고서도 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착할 때도 있고 덜 착할 때도 있어 인간은 누구나 그래 나는 희생을 할 수 있을 때도 있고 내 경계선을 확실히 지킬 때도 있어 인간은 누구나 그래 나는 인내심이 많을 때도 있지만 되게 부족할 때도 있어 인간은 누구나 그래 모든 사람에게 모든 면이 있어요 내가 이러이러 해야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사랑받는 것이고 소중한 것이라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이 조건부 베품 그러니까 희생의 자리에서 하는 베품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피해자 마인드가 주는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타이틀이 주는 달콤함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어쨌든 사회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런 사람이고 피해를 입고 고생을 해야 잘 사는 거라는 희한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입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 피해자 마인드에 머물면서 나는 선해서 계속 상처를 받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산단 말이죠 내가 정이 많아서 그래 내가 마음이 따뜻해서 그래 내가 마음이 약해서 그래 내가 착해서 그래 기타 등등 이런 문장들이 내 안을 떠다닌다면 그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리고 있진 않을까를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착한 사람이고 마음이 약하고 가슴이 따뜻하고 기타 등등이라서 베풀음을 하는 사람이라면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사람이라서 베풀고 서운함을 느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어서 베풀고 서운함을 안 느끼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것이죠 왜? 서운하면 내가 힘드니까 왜 서운한가? 나는 헌신의 자리에서 베풀음을 한 게 아니라 희생의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내 마음 자체가 조건부족인 베품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그 마음의 자리에서 베풀음을 했기 때문에 그걸 상대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내가 배가 고파서 5천 원을 내고 짜장면을 샀는데 짜장면이 주어지지 않으면 내 5천 원이 낭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운하고 화가 날 수 있죠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베풀음이라는 것을 지불했는데 이 사람이 인정을 돌려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화가 날 수 있죠 그렇게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자꾸 조건부족으로 베풀음을 할 수밖에 없지? 난 왜 이렇게 마음이 작고 옹졸하지? 뭐 이런 생각 하실 필요도 없어요 인간이니까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아픈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건드려질 뿐이고 그 아픈 부분에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꾸 외부 세상을 보면서 저 사람이 이랬고 저 사람이 이랬고 그걸 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그걸 아무리 해봐야 내가 평온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나를 보고 내가 왜 서운하지? 무엇을 바라지? 이걸 왜 바라게 됐지? 내 안에 어떤 잘못된 믿음이 있지? 이것들을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나와 연결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닥 예쁘지 않은 생각이 내 머릿속을 계속 반복적으로 채워도 절대로 스스로를 나쁜 사람이다 후진 사람이다 나무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나무라의 시간에 나를 들여다보세요 내가 무엇을 갈구하고 있는지 왜 갈구하기 시작했는지 그것을 갈구할 필요가 정말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고 계신 모든 베풀문 온 우주에 저장되어서 다른 경로로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돌려받고자 하는 집착도 내려놓으시면 다른 곳에서 몇 배가 되어서 더 충만하게 돌아올 거예요 오늘도 명상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너피스 찾으시길 바랍니다 평온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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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